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자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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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가운데 밀착해서 서주시구요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붙어서 밀착해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왼쪽 세븐틴 여러분 역시 차세대 K-POP 반갑습니다 최근 일본투어에서 20반 단격을 열공시키면서 글로벌한 인기를 2층에서 네 이번엔 가운데 한번 봐주시구요 아니 윤지씨 10만으로 스타 상상이 안돼요 정말 대단한거 아닌가 진짜 너무 대단하죠 네 10만 네 이번엔 오른쪽 마지막으로 봐주시구요 오늘은 또 패션 컨셉이 네 하트로 한번 통일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트 네 네 정말 멋있습니다 세븐틴 분들 정말 멋있어요 네 네 우리 인터뷰 한번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실텐데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후 키워드에 받을 질문인데요 세븐틴 하면 킴업과 순발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순발력으로 세븐틴 삼행 혹시 괜찮을까요? 네 됐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세븐틴 생일 축하합니다 제거스 제 스물다섯번째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분 분명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 흥분하실거에요 아 저거 믿고 저거 믿고 저거 믿고 저거 믿고 와 하나 둘 셋 팀 친구들과 함께 와서 축하해주세요 와 친구들과 감사합니다 와 역시 센스쟁입니다 네 작년에 드림콘서트 고맙다 무대에서 조슈아씨가 썸네일 요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슈아씨가 봤을 때 올해의 썸네일 요정은 누구라고 예상하시나요? 아무래도 제가 좀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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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행씨도 잘 짓고 젠씨도 있구요 그것도 준비 안하신 거죠?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썸네일 노리는 멋진 표정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멤버 한 명씩 혹시 부탁드릴게요 네 슈아씨 먼저 네 작년 대표니까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 다 볶으겠어요 유유로운 모습이네요 네 우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, 썸네일 표정 자, 첫 쪽 부탁할까요? 하나, 둘, 셋 네, 다음 하나, 둘, 셋 아, 좋아요 하나, 둘, 셋 아, 좋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오, 그렇게 할게요 하나, 둘, 셋 야, 하나, 둘, 셋 어, 한 곡만, 네, 하나, 둘, 셋 오, 그렇게 한 곡이 붙이면서 네, 오, 그렇게 한 곡이 붙이면서 하나, 둘, 셋 카트로, 하나, 둘, 셋 아, 중간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, 둘, 셋 아, 네, 엄지 척 하나, 둘, 셋 아, 네, 좋습니다 네, 우리 다음에 힐링 포인트 키워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공연을 보러 온 캐럿의 힐링 타임을 위해 보컬팀, 퍼포먼스팀, 힙합팀 버전으로 사랑해를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 오, 좋습니다 이번에 보컬팀 먼저 네, 보컬팀 먼저 가겠습니다 오, 네, 보컬팀, 아, 좋아요 우리, 문자 알죠? 이렇게, 하나, 둘, 셋 I love you 오, 잠시만요, 이것도 즉흥적인 거 아, 그렇죠, 그렇죠 아, 네, 힙합하고 와, 너무 좋았어요 다음은 퍼포먼스팀 퍼포먼스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, 둘, 셋 사랑해 오, 네, 좋아요, 역시 퍼포먼스와 함께 네, 자, 마지막에 힙합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합팀 하나, 둘, 셋 와, 사랑한다 와, 사랑한다 우리 캐럿님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, 힙합팀 여러분, 오늘도 멋진 손에 저희가 준비해보신거에요 많은 학생들이 이 방송에 오게 되요 퇴장하실 때,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그 전에 마지막 인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, 네 지금까지 힙합팀의 스페셜팀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, 계속 나가시면서 네, 펑 조심하시고요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네, 앗, 감사합니다 짠! 짠! 아, 감사합니다 짠! 네, 우리 캐럿분들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즉흥성으로 네, 센스쟁이에요, 센스쟁이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